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송중기 2회째 1위 강태우 김희재 장근성 뉴스영 타보 파크포컴 미선앤영 캐노영 단노원 키명 헨리이어 5주차 스타 서베이 득표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간 투표의 실제 투표 횟수를 반영했다. 스타 서베이 득표수가 반영됨에 따라 기사 보도에 기반한 활동성을 반영한 기존의 4개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도와 무관하게 인지도와 대중성을 확보한 스타의 브랜드 밸류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댓글, 추천, 열독율, 리트웨이, 빅데이터 등 5개 지표 분석 기사와 스타 서베이 보도 기사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순위 집계 방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5주차 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의 4개 지표 데이터 및 최근 종료된 스타 서베이 득표수의 조정치를 반영했다. 지난 7일간 집계 분석에 해당되는 기사는 1135건, 열독율 집계에 포함된 스타는 357명, 독자 추천 집계에 포함된 스타는 500명, 댓글 집계에 포함된 스타는 88명, 리트웨이 집계에 포함된 스타는 159명이었다. 또한 지난 스타 서베이에서 10점 이상 득표한 스타는 149명이었다.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종합 승위 1위는 송중기가 차지했다. 송중기는 열독율 44,550점, 독자 추천 6,105점, 기사 댓글 9점, 스타 서베이 508점을 얻어 도하보만 1,172점으로 1위에 올랐다. 송중기는 열독율 3위, 독자 추천 3위, 댓글 27위, 서베이 3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강태호가 차지했다. 강태호는 기사 댓글 11점, 스타 서베이 42,858점을 얻어 도합 42,869점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김희재가 차지했다. 김희재는 열독율 3,354점, 독자 추천 774점, 기사 댓글 95점, 리트웨이 플러스 클릭 172점, 스타 서베이 21,119점을 얻어 도합 24,514점으로 3위에 올랐다. 4위는 장근석이 차지했다. 장근석은 열독율 1,543점, 독자 추천 355점, 리트웨이 플러스 클릭 55점, 스타 서베이 28,741점을 얻어 도합 26,94점으로 4위에 올랐다. 5위는 류수영이 차지했다. 류수영은 열독율 8,004점, 독자 추천 671점, 리트웨이 플러스 클릭 9,44점을 얻어 도합 9,619점으로 5위에 올랐다. 6위는 박보검이 차지했다. 박보검은 열독율 6,745점, 독자 추천 1,999점, 스타 서베이 502점을 얻어 도합 9,246점으로 6위에 올랐다. 7위는 이세영이 차지했다. 이세영은 독자 추천 1점, 스타 서베이 9013점을 얻어 도합 9,014점으로 7위에 올랐다. 8위는 정경호가 차지했다. 정경호는 열독율 6,585점, 독자 추천 2,168점, 스타 서베이 1점을 얻어 도합 8,754점으로 8위에 올랐다. 9위는 정동원이 차지했다. 정동원은 열독율 6,757점, 독자 추천 1,383점, 기사 댓글 79점, 리트웨이 플러스 클릭 55점, 스타 서베이 59점을 얻어 도합 8,333점으로 9위에 올랐다. 10위는 김정한이 차지했다. 김정현은 열독율 6,660점, 독자 추천 1,341점을 얻어 도합 8,001점으로 10위에 올랐다. 답 20야의 기사당 평균 획득한 브랜드 가치를 살펴보면 장근석 2,694점, 김희재만 2,257점, 이재욱 2,860점, 류수영 2,405점, 송중기 1,968점, 정동원 1,667점, 수지 1,339점, 김정현 1,334점, 손나은 1,183점, 박보검 1,156점, 강기영 8,19점, 정경호 7,96점, 현빈 751점, 황정민 7,40점, 주우재 6,91점 순이다. 기사당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은 관련 보도량에 비해 높은 브랜드 점수를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보도가 없는 스타의 순위가 높은 것은 스타 서베이 투표에서 팬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종합순위를 집계한 1회 1위 기록은 김희재 31회, 준호 13회, 강태호 12회, 이세영 9회, 이다혜 8회, 주명 5회, 박은빈 4회, 이정재 4회, 김남길 3회, 박신혜 3회, 방탄소년단 뒤 3회, 박재찬 2회, 블랙핑크 치수 2회, 이진욱 2회, 송중기 2회, 김선호 1회, 박서함 1회, 배두나 1회, 이준 1회 등과 같다. 최근 7회 집계기간 동안 1위 기록은 12월 22일 강태호, 12월 29일 송중기, 1월 5일 김희재, 1월 13일 강태호, 1월 20일 강태호, 1월 26일 강태호, 2월 3일 송중기 등과 같다. 타보니아의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송중기와 강태호의 차이는 8303점, 강태호와 김희재의 차이는 18355점, 김희재와 장근석의 차이는 3820점, 장근석과 유수영의 차이는 11072점이다. 최근 종료된 스타서베이 전체 종합순위 탑 21일 살펴보면 1위 강태호, 128만 5740표, 2위 김희재, 60만 3570표, 3위 장근석, 56만 2230표, 4위 세영, 27만 390표, 5위 박서함, 19만 8030표, 6위 김선호, 17만 3130표, 7위 로운, 16만 8300표, 8위 김소은, 12만 6780표, 9위 이윤희, 12만 1320표, 10위 이재욱, 11만 1780표, 11위 김연중, 9만 9780표, 12위 박은빈, 8만 1900표, 13위 김민주, 7만 1490표, 14위 유승호, 5만 7570표, 15위 김지원, 5만 5920표, 16위 김우석, 5만 5110표, 17위 서현진, 4만 9500표, 18위 김요한, 4만 6170표, 19위 김명수, 4만 5690표, 22위 조승민, 4만 1100표, 등과 같다. 지난 스타 서베이에서 1000표 이상을 받은 스타는 64명이었다. 22위 후 승리는 21위 한예리, 36300표, 22위 김소현, 351130표, 23위 이준기, 3270표, 위 준호, 27840표, 25위 AB, 6IX 이대휘, 27810표, 26위 변우석, 23910표, 27위 박미나, 21450표, 28위 상윤, 2910표, 29위 수지, 21190표, 30위 도경수, 7250표, 31위 송중기만, 5240표, 31위 박보건만, 5060표, 32위 전소민만, 3860표, 34위 이준기만, 2360표, 34위 지현우만, 380표, 35위 전소민만, 50표, 36위 하윤경만, 20표, 37위 임유나, 8610표, 38위 문상민, 7000, 410표, 39위 서인국, 5850표, 42위 이지은, 5000, 70표, 41위 이지은, 5000, 70표, 42위 송지효, 4980표, 43위 강해원, 4740표, 44위 추영우, 40, 110표, 45위 이동욱, 3690표, 46위 김영대, 3초, 570표, 47위 이준영, 3초, 510표, 48위 남궁맨, 3330표, 49위 박지훈, 2000, 610표, 50위 손예진, 2000, 400표, 51위 고윤정, 2000, 370표, 52위 배다빈, 2000, 340표, 50위 3위 이세희, 2000, 100표, 50, 4위 박신회, 2000, 70표, 50, 5위 송석구, 2000, 40표, 50, 6위 정동원, 1000, 770표, 50, 7위 강기영, 1000, 770표, 50, 8위 김민재, 1000, 440표, 50, 9위 노윤서, 1000, 2배표, 60위 방탄소년단, 1170표, 61위 정영화, 1110표, 62위 임시완, 1110표, 63위 현빈, 1080표 등과 같다.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12위 후 승위는 11위 손나은, 7100점, 12위 현빈, 6755점, 13위 박서함, 6601점, 14위 황정민, 5919점, 15위 김선호, 5771점, 16위 강기영, 5734점, 17위 이재욱, 5720점, 18위 로운, 5610점, 19위 수지, 5356점, 22위 주재, 4840점, 등이다. 뒤이어 21위 민혜린, 4826점, 22위 송덕호, 4756점, 23위 문채원, 4614점, 위 김소은, 4546점, 25위 서예지, 4468점, 26위 김민주, 4149점, 27위 이유미, 4045점, 28위 전도연, 3793점, 29위 송혜교, 3770점, 32위 배다빈, 3685점, 등으로 집계됐다. 계속해서 31위 안고은, 3548점, 32위 박지현, 3505점, 33위 김연중, 3326점, 34위 김수현, 3021점, 35위 노윤서, 2885점, 36위 박하선, 2859점, 37위 이한이, 2741점, 38위 박은빈, 2736점, 39위 윤지, 2645점, 40위 엄현경, 2423점, 등이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41위 블랙핑크치수, 2318점, 42위 임수향, 2290점, 43위 김우석, 2253점, 44위 오나라, 2232점, 45위 허성태, 2216점, 46위 서하준, 2210점, 47위 박소담, 2197점, 48위 준호, 2037점, 49위 임시완, 1970점, 52위 김광규, 1936점, 등이 뒤를 이었다. 뒤엔 순위는 51위 유승호, 1919점, 52위 김지원, 1864점, 53위 김미숙, 1740점, 54위 김경남, 1721점, 55위 서현진, 1650점, 56위 남주혁, 1574점, 57위 한예리, 1555점, 58위 이병헌, 1548점, 59위 장희령, 1540점, 60위 김요한, 1539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61위 김명수, 1523점, 62위 유연석, 1490점, 63위 방탄소년단 화의, 1456점, 64위 전소민, 1455점, 65위 이민정, 1452점, 66위 광희, 1432점, 67위 조수민, 1370점, 68위 주지훈, 1342점, 69위 이민호, 1326점, 70위 조정석, 1313점,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71위 최수종, 1298점, 71위 하희라, 1298점, 72위 차주영, 1251점, 73위 유리, 1249점, 74위 배우 김소현, 1173점, 75위 이승기, 1106점, 76위 한승현, 1089점, 76위 문가영, 1089점, 77위 이동휘, 1087점, 78위 이준, 1085점, 등으로 집계됐다. 계속해서 79위 이준기, 1014점, 82위 하정우, 1004점, 81위 이성민, 977점, 82위 박서준, 974점, 83위 장승조, 957점, 84위 서지혜, 952점, 85위 이대희, 927점, 86위 차예련, 924점, 87위 연정훈, 907점, 88위 이소민, 9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89위 주상욱, 891점, 92위 김민석, 873점, 91위 박신혜, 869점, 92위 박진주, 856점, 94위 변호석, 803점, 94위 안소희, 796점, 95위 이준영, 790점, 96위 남지현, 784점, 97위 박미나, 715점, 98위 이상윤, 704점,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 가치 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만 점 이상을 평가받은 스타는 송중기, 5만 1172점, 등이다. 만 점 이상을 평가받은 스타는 강태호, 4만 2869점, 김희재, 2만 4514점, 장근석, 2만 694점, 등이다. 5천 점 이상을 평가받은 스타는 류수영, 9619점, 박보검, 9246점, 이세영, 9014점, 정경호, 8754점, 정동원, 8333점, 김정현, 8001점, 손나은, 7100점, 현빈, 6755점, 박서함, 6601점, 황정민, 5919점, 김선호, 5771점, 강기영, 5734점, 이재욱, 5720점, 로운, 5610점, 수지, 5356점, 등이다. 이 전점 이상을 평가받은 스타는 주재, 4840점, 링혜린, 4826점, 송덕호, 4756점, 문체원, 4614점, 김소은, 4546점, 서예지, 4468점, 김민주, 4149점, 이유미, 4045점, 전도현, 3793점, 송혜교, 3770점, 배다빈, 3685점, 한구은, 3548점, 박지현, 3505점, 김현중, 3326점, 김수현, 3021점, 노윤서, 2885점, 박하선, 2859점, 이한이, 2741점, 박은빈, 2736점, 이윤지, 2645점, 엄현경, 2423점, 블랙핑크치수, 2318점, 임수향, 2290점, 김우석, 2253점, 오나라, 2232점, 허성태, 2216점, 서하준, 2210점, 박소담, 2197점, 준효, 2037점, 등이다. 1000점 이상을 평가받은 스타는 임시완, 1970점, 김광규, 1936점, 유승호, 1919점, 김지원, 1864점, 김미숙, 1740점, 김경남, 1721점, 서현진, 1650점, 남주혁, 1574점, 한예리, 1555점, 이병헌, 1548점, 장희령, 1540점, 김효한, 1539점, 김명수, 1523점, 유연석, 1490점, 방탄소년단 화의, 1456점, 전소민, 1455점, 이민정, 1452점, 광희, 1432점, 조승민, 1370점, 주지훈, 1342점, 이민호, 1326점, 조정석, 1313점, 최수종, 1298점, 하희라, 1298점, 차주영, 1251점, 유리, 1249점, 배우 김소현, 1173점, 이승기, 1106점, 한승현, 1089점, 문가영, 1089점, 이동휘, 1087점, 이준, 1085점, 이준기, 1014점, 하정우, 1004점, 등이다. 500점 이상을 평가받은 스타는 이성민, 977점, 박서준, 974점, 장승조, 957점, 서지혜, 952점, 이대휘, 927점, 차예련, 924점, 연정훈, 907점, 이수민, 902점, 주상욱, 891점, 김민석, 873점, 박신혜, 869점, 박진주, 856점, 변우석, 803점, 안소희, 796점, 이준영, 790점, 남지현, 784점, 박미나, 715점, 이상훈, 704점, 김혜수, 689점, 홍수현, 689점, 임지현, 682점, 장혁, 662점, 김태희, 636점, 김고은, 634점, 손란비, 619점, 차태현, 598점, 손석구, 596점, 성유리, 596점, 등이다. 100점 이상을 평가받은 스타는 기태영, 498점, 이동우, 457점, 정우성, 456점, 이성재, 456점, 정용화, 385점, 지현우, 394점, 여진구, 339점, 진경, 336점, 전여빈, 335점, 하윤경, 334점, 이익영, 304점, 유선호, 304점, 정채현, 294점, 유선, 268점, 김남길, 265점, 진선규, 265점, 이학주, 261점, 윤찬영, 259점, 강다니엘, 253점, 문상민, 247점, 오민석, 227점, 하영, 217점, 한채영, 214점, 신예은, 204점, 서인구, 195점, 김종현, 195점, 이홍기, 194점, 김민재, 194점, 차은우, 192점, 주종혁, 187점, 허준호, 185점, 차승원, 184점, 강소라, 179점, 김민규, 178점, 정혜인, 170점, 송지효, 167점, 등이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